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동물회사사 남순영입니다. 이번에 똑똑한 동물원 이야기에서 만나볼 동물은 서울동물원에서 사는 기린과 친구들을 만나볼거에요. 기린은 아프리카의 사바나 산림지대에서 서식합니다. 포유류 중에서 키가 가장 큰 동물인 기린은 최대 6미터까지 자랍니다. 머리와 이마에는 2개에서 5개의 뿔이 있고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또 호각이나 청각보다 시각이 발달했습니다. 긴 목은 사람처럼 7개의 목뼈로 되어 있어요.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길어 앞다리를 벌리고 물을 마십니다. 그물무늬 기린의 무늬는 흰색의 좁은 테두리로 둘러싸인 다각형이 마치 그물 같아서 그물무늬 기린이라고 한답니다. 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전마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렌트 얼룩말은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 시야가 트인 덤불에서 서식합니다.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새끼들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이 길고 위아래 앞니가 발달해 있어 낮은 풀과 뿌리를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렌트 얼룩말은 풀과 몸통, 엉덩이, 다리, 꼬리에 굵고 선명한 흑백의 줄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얼룩말의 줄무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천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천적인 사자, 표범 등 고양이과 동물들은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룩말들이 무리지어 있으면 마치 한 마리의 코당동물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 피를 빨아먹어 수면병을 옮기게 하는 채채파리는 색이 교차되는 얼룩말의 줄무늬를 싫어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갱수복은 남아프리카에서 분포하고 건조한 반사막 지대나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서 서식합니다.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응력이 강해서 다른 동물들이 살지 못하는 건조한 지역에도 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무리 없으면 나무뿔이 싹둥을 먹어 수분을 보충한다고 해요. 갱수복의 무기는 바로 창모양의 뿔이라고 하는데요. 길고 우뚝 솟아나 있는 뿔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무기랍니다. 기린은 30년간 개체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국제기린보호협회는 6월 21일 파지를 목이 가장 긴 동물인 기린의 날로 지정해 매년 전세계 동물원에서 기린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어요. 기린뿐만 아니라 여러 초식동물들이 도로 건설과 산불로 인한 서식지 파괴, 불법 밀렵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초식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서울동물원 해설사 남순영입니다. 감사합니다.